가수 임영웅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렸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그 인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최초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대처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시 사이에 한 승합차가 복수해 차량들을 추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체 상황 속에 누군가가 사고 차량 운전석으로 향했고 조수석의 여성이 정신을 잃은 남성 운전자를 깨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상을 감지하고 운전석을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사람은 임영웅이었습니다. 임영웅은 운전자에 대한 응급조치 후 동행한 관계자들과 함께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내 눕힌 뒤 담요를 덮어주고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의식을 차린 운전자를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 소방서 관계자는 임영웅 씨가 최초 신고를 했고 도움을 줬다라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자들이 한 남성이 구조를 도왔다고 했고 그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상황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임영웅 씨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